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나 먼 그곳을 바라보네 구원의 배에 올라간 우리의 모습들 여기저기 얼굴에는 가득한 기대가 길을 가다가 때로는 슬픔도 있겠지 길을 가다가 가끔씩 실패도 있겠지 기나긴 한계를 떠나면 너나 먼 그곳을 바라보네 구원의 배에 올라간 우리의 모습들 여기저기 얼굴에는 가득한 기대가 길을 가다가 때로는 슬픔도 있겠지 길을 가다가 가끔씩 실패도 있겠지 우리의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 되어 주와 동행하니라 우리 맡은 자리에서 우린 가장 아름다워 우리를 결국 믿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기나기나게 떠날 때 흩어진 마음 모아서 그토록 하나님을 바라시던 주님 소원 지켜나가세 우리 맡은 자리에서 우리 가장 아름다워 우리격이ников 하나님이었 için 그나리 cart 흩어진 마음 모아서 должно 이렇게 하는 모두 한글자막 by 한효정